오늘 제가 할 내용이 스마트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표준에서 철도하고 매칭되는 게 특히나 IT 분야에 있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스마트철도 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IT하고 철도하고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이후로 원래 그 전에부터 활동은 하고 있었고요. 포럼을 만든 게 3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철도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철도를 표준화한다고 하면 되게 낯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철도를 스마트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지능형 역사 그리고 스마트 트레인 그리고 스마트 트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물론 이거 말고도 융합된 분야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만 일단 설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역사와 관련돼서는 스마트 스크린도우라든가 또는 이제 여객 동선 파악을 해서 여정 추적한다거나 그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트레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차 모니터링이나 열차 제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스마트 트랙은 얼마 전에 우리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랙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트랙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트랙사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도에서는 그런 트랙을 관리하기 위해서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레일웨이가 스마트 철도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철도를 표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잡았는데요. 타겟을 두 표준 기관으로 잡았는데 하나는 스마트 철도의 하단부 통신을 맞는 고속 철도 통신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3GPP를 타겟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철도 서비스 자체를 표준하기 위해서 정보 모델이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M2M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준 그룹에 대해서 표준 활동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동안 스마트 철도라 그러면 단순히 이제 고속 통신 고속 철도 통신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왔었는데 철도 포럼을 만들면서 저희가 1M2M까지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표준 규격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 그 통신 관련된 표준 규격들이 있고 그 다음 상단에 플랫폼 관련된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 통신 관련 규격들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통신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반으로 사용할 만한 기능이 MCPT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푸시트 톡인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해서 MCX 서비스가 됐거든요. MCX는 이제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비디오라든가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철도 자체 이렇게 두 가지가 3PP에 있었고요. 1M2M에서는 이제 철도의 기능을 1M2M 스펙 자체에 넣는 데 집중을 좀 해서 저희가 아키텍처라든가 또는 정보모델, STDI 및 정보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자체에 대한 유스케이스라든가 또 3PP하고의 인터워킹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3PP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랜, 시티, 에세이 이렇게 큰 그룹이 세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스타트한 거는 에세이 1이고요. 여기 보시면 에세이 1 있죠. USA1에서 저희가 UIC라고 이제 국제철도연맹이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같이 3PP에서의 스마트 철도 표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확장이 돼서 지금 뭐 시티으로도 가고 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건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지금 사실 철도 자체는 되게 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작년 올해만 해도 거의 한 조 단위의 금액을 그 지금 철도 통신 시스템을 까는 데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표준까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 엔트리에 해당되는 에세이 그룹에서 리퀘어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UIC하고 같이 잡고 나머지 부분은 UIC가 여기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티나 랜에. 그래서 그 UIC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예산이 생기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 스타트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릴리즈 16이고 이게 릴리즈 17이고 릴리즈 18인데 지금 현재 3PP는 릴리즈 19이 스타트돼서 스테이지 1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릴리즈 15은 원래 저희가 15부터 시작했는데 이 화면이 모자라서 15까지 늦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5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FRMCS, 모네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 워킹 아이템을 15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5은 사실 이렇게 많은 게 진행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도 물론 활동을 했지만 16에서 많은 부분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17, 릴리즈 17 넘어오면서 FRMCS 3라든가, 모네스토리엔드라든가 그리고 또 18으로 넘어가면서 FS 레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철도 역사 관련된 기교 그 다음에 오픈 앤 레일이라고 해서 철도가 이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재난 상황이 생기면 기지국을 통한 통신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P2P, 트레인 투 트레인이라든가 이런 식 또는 트레인 투 레일 사이드 그래서 기차가 가면서 트랙 옆에 있는 그러니까 선로 옆에 있는 기기들하고 통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오픈 앤 레일 그리고 EFRMCS 이렇게 세 가지의 워킹 아이템이 18가 릴리즈 18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9에서는 여기에 끝났고요. 레이스가 19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오픈 앤 레일도 끝났고 FRMCS 2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FRMCS 2에서는 여태까지 진행했던 게 이 통신하고 좀 더 많은 부분이 가까웠다고 하면 여기 이제 좀 더 많은 부가 서비스들하고 통신 지원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19에서 표준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술 기업이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도큐먼트 번호하고 있습니다. 이 FRMCS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원래 그 FRMCS는 릴리즈 15 때 저희하고 UIC하고 같이 합작해서 워킹 아이템으로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럽 같은 경우는 GSMR을 썼었고요. GSMR은 아시겠지만 2세대 통신이죠. 2세대 통신을 열차 통신에 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나 있는데 그냥 그 뭐죠 VHS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오버하는 무전 무전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테트라라고 해서 디지털 무선인데 역시 오버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이제 3GPP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개선하자. 그래갖고 LTE를 우리나라는 기반으로 해서 철도 통신망을 깔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한 평창올림픽 때부터 깔았으니까 꽤 오랫동안 깔았죠. 지금도 계속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기존에 기존에 이런 철도망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UIC니까 GSM이고 우리나라는 여기가 테트라나 아니면 VHS나 이런 무선망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3GPP의 세로 형태 기술을 정리해서 넣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레이웨이 서비스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밑에 코드맨이 있을 건데 여기 밑에 그 수용하는 망이 일단은 3GPP의 레디어역세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굳이 4G 앤 비욘드라고 넣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4G가 관심이 없어요. 걔는 5G부터인데 우리나라는 LTE로 망을 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G라는 거를 우리가 꼭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4G 앤 비욘드라고 전체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Non-3GPP 데디어역세스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와이어라인, 억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깔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파란색이 3GPP의 표준화 영역이죠. 네, 그래서 뭐 각각의 워킹 아이템인데 참, 앞에 거는 이제 그 FRMCS고요. FRMCS. 그래서 이게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FRMCS가. 그런데 사실 이 FRMCS는 그 UIC, 아까 말한 국제철도연맹의 동명의 표준이 있어요. FRMCS라는. 물론 그 FRMCS하고 3GPP의 FRMCS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내용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UIC들이 자기의 거를 넣고 싶은 건 없고 우리도 우리가 넣고 싶은 건 넣고 했기 때문에 3GPP에서의 FRMCS는 UIC의 FRMCS보다 좀 더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모으는 게 FRMCS였고요. 그 다음 게 여기 보면 모날스티라는 거는 그 요구사항 모은 거를 실질적인 표준 특히나 MCPTT, MCX 표준에 넣기 위한 워킹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기능들이 표준화가 또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레일웨이 스마트 스테이션이나 오프넷, 서포트 포레일웨이 이런 워킹 아이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요건 3GPP에서 제시하고 있는 KPI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키 퍼포먼스 인덱스죠. 그 고속철도 통신 또는 스마트 철도 통신에 KPI들을 정의한 테이블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이 그러니까 온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지국하고의 통신을 통해서 하는 이거 KPI가 이거고요. 두 번째 거는 오프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P2P 트레인 투 트레인이나 이런 통신을 할 때 KP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아이고 이게 버튼이 헷갈리는군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이렇게 좀 하이라든가 이런 하이밴드이스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해야 되니까 물어보죠. 울트라 딜라이빌리티 URLS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철도 제어를 할 때 GSMR 망을 썼었거든요. 물론 GSMR이 투지고 속도가 많이 나와봐야 9.6K 이상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도에서 기차를 제어할 때 레벨이 있습니다. 제어 레벨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제어 레벨이 있는 것처럼 철도도 제어 레벨이 있는데 레벨 1부터 3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 1은 이제 보통 루프 코일 안테나가 달려있는 발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도의 트랙 사이에 깔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레벨 2부터는 이제 그런 발리스를 없애고 무선으로 제어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GSMR로 레벨 2 초창기까지는 지원했는데 그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고요. 레벨 3 정도가 되면 이제 기관사가 거의 없어도 되는 완전 자동 제어의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3를 제어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짜 URL이 됐으니까 울트라 릴레벨리티에 울트라 릴레벨리티에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그런 인덱스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픈 네트워크이고요. 원엠 투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엠 투엠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물인터넷을 하는 표준단체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워킹그룹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철도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워킹그룹 1번 리컬먼트 도메인 모델 그룹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의 저희가 들어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쪽 그룹 쪽에 저희가 많이 인볼블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초기기 때문에 스마트 레일웨이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어떻게 원엠 템하고 접목 시각관과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보 모델 쪽에 좀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었습니다. 일단 IoT 플랫폼 자체가 워낙 장기간 표준화를 해왔고 웰디파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철도 쪽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도입하려면 특히나 IoT 플랫폼에 맞춰서 도입을 하려면 인포메이션 모델을 표준화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부터 스타트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런 네일드라는 워킹 아이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DTIM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워킹 아이템이었는데 여기 라포처를 가져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워크 아이템에서는 다 라포처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거버넌스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원엠템에서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되는 게 이게 원엠투엠의 아주 컨셉처라는 아키텍처거든요.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엘리먼트나 커먼 서비스 엘리먼트나 그런 것도 있는데 밑에는 네톡 엘리먼트죠. 그런데 특히 커먼 서비스 엘리먼트 쪽에 여기 있는 커먼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커먼 서비스 펑션들이죠. 이게 커먼 서비스 펑션들이 있고요. 이 커먼 서비스 펑션의 철도의 요구사항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했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모델 쪽을 저희가 철도에 맞는 부분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TR58이 어 아까 레일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스케이스들을 집어넣어서 리컬먼트 뽑는 작업을 했고 리컬먼트는 원엠투엠 리컬먼트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SDTIM에서 인포메이션 모델 맵핑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 레일웨이 인더스트리 레일웨이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크리에이션 해갖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정보 모델을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TS0023인데요. 지금은 훨씬 숫자가 많이 낮아졌는데 많은데 보시면 이게 클래스 형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네. 클래스 형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보시면은 여기 아 앞에 보면 보이는구나 여기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 잘 안 보이네요. 프로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거죠? 이게 저기 그 이게 PPT에서 보면은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게 해상도를 확 낮추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프로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있고 서브 디바이스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 밑에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클래스 구조를 가지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철도에 들어가는 많은 장치들 예를 들어서 트레인본 트레인본 터미널 그러니까 철도에다가 싣는 터미널 실장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지하철에 발권하는 발권기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형태는 이런 식의 디바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디바이스 밑에 모듈들을 정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계를 정의하는 그런 형태로 TS23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UIC인데요. 이 UIC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철도연맹 입니다. 국제철도연맹 이 생긴게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UIC 같은 경우도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룹이고요. 덧붙여서 여기에 회원사들이 주 회원사들이 각 나라에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레일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도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각 국가마다 철도 기간 철도를 다루고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데들이 회원사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철도관련된 솔루션사들 이런 데들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아이고 100년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EU 그러니까 정확하면 이 C죠. 유로피안 커미션 그쪽에다가 펀딩을 받아서 시작한 게 5G 레일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이 앞에 엣지라고 해서 유럽표준 기구 같죠. 유럽표준 기구 유럽표준연구소죠. 엣지에서 FRMCS라는 거를 먼저 스타트를 했었었고요. 그걸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받은 게 이 5G 레일이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게 2020년이니까 이제 뭐 한 2, 3년 정도 됐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철도 쪽에서 FRMCS 다루던 거를 이제 5G에 맞춰서 표준화를 하자 해서 해왔어요. 그걸 그거를 이 5G 레일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를 올려서 일단 오퍼레이팅 해보자. 이게 이제 5G 레일의 목적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면은 TR을 한 7 조금 더 8 그 정도 그 정도 레벨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제고요. 3GPP에서 표준화도 이 과제에 연동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각각의 워킹 파트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일하는 부분들을 맡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물론 있겠지만은 토바라는 거는 철도 쪽에서 철도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차에 실정하는 그런 기기들 또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운용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이런 많은 다른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이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보면 UIC라든가 노키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워킹 파티마다 각각에 참여하고 있죠. 컨트롤이라든가 아이고 그래서 이 FRMCS 부분 5G 레일에서의 FRMCS 플랜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들은 다 좋은데 여기 2025년 여태까지 어느 정도 표준화를 완료를 해서 그래서 2025년 정도부터 시범 서비스를 돌려보겠다라는 게 FRMCS 하이레벨 플랜이고요. 5G 레일에서 그렇게 되면 2025년이 되면 유럽은 아직 상용까지는 시작을 안 했지만 5G 기반의 철도 통신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LTE 기반의 철도망을 거의 깔고 있으니까 내년 까지 하면 거의 다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4G망을 2024년에 완전 전국 상용을 한 거고 유럽은 2025년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대략 한 5년 정도 시범 서비스를 하고 2030년부터는 상용막을 까는 걸로 5G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3GPP에서 지금 표준화하고 있는 거는 2030년 되면 6G도 끝나죠 표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신 네트워크 철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도라는 게 워낙 인명을 다루는 데다 보니까 조금만 에러라도 나면 이번에 무궁화 탈선에서 보셨듯이 거기는 다행히도 많은 분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궁화 앞에 KTX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KTX가 지나가면서 선로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 뒤에 무궁화 탈선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KTX가 깨진 레이리를 달렸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굉장히 많은 분이 타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KTX는 물론 역앞이니까 빨리 달리지는 않았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망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으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5G 한창 할 때 LTE를 도입한 것처럼 유럽도 6G 한창 할 때 5G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한 페이드씩 늦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4G에서 5G를 업그레이딩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맛병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플랜이고요. 플랜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 아예 GSMR을 셧다운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GSMR이란 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럽에서 사용된 철도망이거든요. 그래서 저 GSMR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2까지의 철도 제어도 하고 굉장히 옛날 기술인데 그래서 또 통신도 하고 물론 그때 통신은 MCPTT처럼 IMS 기반의 순수 디지털 통신이 아니라 서킷도 같이 들어가서 믹스데스 하는 통신 그룹 통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2035년에 완전히 다 걷어내겠다. 2035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내용들이 3PP의 표준에 같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사람들을 와 투여해가지고 완전히 거버넌스를 가질 정도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UIC나 우리나 사실 표준 레벨에서의 호환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철도 컨트롤하는 게 ETCS 기호이거든요. 유럽이한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에서 ETCS인데 우리나라는 KTCS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리안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ETCS라고 KTCS하고 표준 레벨에서의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URC가 표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저희가 같이 활동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다 끝나면 KTCS하고 ETCS하고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면서 물론 다 끝나고 나서 상용 프로덕트 나오고 연동시험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철도가 나중에 북한 건너서 러시아의 시비라를 횡단해서 동유럽을 지나서 서유럽에서 맨 끝에 있는 포르투갈의 포르토까지 부산에서 포르토까지가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의 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표준화한 거 저희 포럼 리그로 다시 넘어와서요. 저희 포럼이 표준화한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3년차 포럼이고요. 그동안에 계속 표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디바스 정보 모델 같은 경우라든가 이거는 이제 원엠템하고도 연계되죠. 플랫폼 요구사항들 그리고 시험 성능 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온 거고요. 특히나 이런 시험 성능 기업 같은 경우는 뒤에 저희가 사료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국가철도공단에서 LTE를 설치를 할 때 이 시험 기업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시험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개정도 하고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철도 쪽에 표준 제품 적용 사례를 보면 일단은 서울시 지하철 관제센터에 저희가 스마트 철도 융합 요소 케이스 유기역에서 여기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적용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작년에 한 건데 PSD PSD가 뭐냐면 플랫폼 스크린도어입니다. 플랫폼 세이프리도어 그래서 이 플랫폼 세이프리도어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에 장치관 상호 연동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PSD 같은 경우 보니까 승강장 안전문은요. 제조사가 되게 많습니다. 한 20개 사이상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다 지각각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에서 관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에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 그 표준 기기를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메디에이션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 스크린도어들을 연동해서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몇 분 정도 남았나요? 10분 정도 남았어요? 네, 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더니 빨리 갔군요. 아시겠네요. 네, 저희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철도와 관련된 기술 표준화를 주로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에 대한 도메인 럴리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IT 쪽에 통신이나 IoT하고 접목하기 위한 그런 도메인 럴리지가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해서 통신만 까는 것만 2조 원 이상의 규모가 집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활동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포럼을 만든 이유 자체가 처음에 그 3GPP 활동은 제가 에티리하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릴리지 15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15 이후에 이제 점점점 활동해야 될 내용도 많아지고 참가해야 될 업체도 많아지고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표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내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자.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포럼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표준 논의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 철도가 굉장히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철도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IS 기술 개발 그러니까 IoT 기술 개발 이런 데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산업관 융합형 포럼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철도 포럼 회원사인데요. 저희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일단 저희는 산업계 회원사가 대략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이제 철도 관련된 운영 업체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가 있습니다. SKT가 어디 갔지? 아 이런 로고가 안 보이네요. SKT가 실하게 빨리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S트래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지만 또 단말 쪽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저기에 모여서 산업계에 한 56개 회원사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 대학이 한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 대학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전파연구원이라든가 국립전파연구원이라든가 에틸이라든가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TTA조차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소나 협회 쪽이 한 5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개 회원사 정도가 있고요. 제가 매년 회원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회원사 수가 또 바뀌어 있을 것 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원사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여기에 보시면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와 또 통신을 직접 오퍼레이팅하는 회사 철도를 오퍼레이팅하는 회사 그리고 직접 기관처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이 다 모여서 되있기 때문에 산업평의 융합형 포럼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준활동 TR은 이렇고요. 표준 대상은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 워킹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워킹그룹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큰 행사로 세미나를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여태까지 코로나라는 50명 정도까지만 저희가 커트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개 워킹그룹